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제음 갚을 길 없는 눈의 스무 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마음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다 승객들 앞으로 식사가 나왔다 기내식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잠시 갈등을 했다 벌써부터 돈을 쓰면 안 되지 배고파도 참자 무척이나 먹음직스러워 보였지만 나는 한 푼이라도 돈을 아껴야 했기에 거절했다 옆에 있던 웨디 교수님이 식사 안 하냐고 물으셨다 아 괜찮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요 씩씩한 척하면서 애써 대답했다 그리고는 끝끝내 기내 음식을 받지 않았다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먹고 싶었지만 침만 꿀꺽 삼킬 뿐이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연신 들려왔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첫 번째 경유지인 일본 동경에 도착했다 동경의 겨울 날씨도 한국만큼이나 차가웠다 나는 내복과 양복에 코트까지 겹겹이 끼어 입고 있었다 다시 하와이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니 또 식사가 나왔다 계속해서 두 끼를 굶었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머리는 띵하고 배는 고프다 못해 짜릿하게 아팠다 이번에도 돈을 아끼기 위해 그냥 굶어야 하나 싶어 머리를 굴리고 있던 내게 옆에 계신 교수님이 한 말씀하셨다 이거 기내식은 비행기 값에 이미 포함된 거야 안 먹으면 손해니까 든든히 먹어둬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린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배고픔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전에 포기했던 식사까지 다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아니 진즉이 말씀해 주시지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쫄쫄 굶고 있었네 아 그렇군요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타는 거라서요 어줍잖은 너스레를 떨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안심하고 기내식을 먹게 됐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맛이었던가 처음 맛보는 기내식은 정말 일품이었다 덕분에 촌놈이 아무것도 몰라서 괜히 아까운 식사만 놓쳤구나 하는 후회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기내식을 남김없이 비운 뒤에야 그래도 이런 경험을 통해 조금씩 촌티를 벗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내식을 먹고 나니 긴장이 좀 풀렸는지 스르르 잠이 왔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땅으로 향하는 비행기였지만 모처럼 느끼는 포만감에 나는 평안히 잠을 청할 수가 있었다 얼마나 잤을까 달콤한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니 비행기는 벌써 하와이에 도착해 있었다 허겁지겁 짐을 챙겨서 사람들을 뒤따라 입국심사대를 빠져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숨이 훅 하고 막혔다 주변을 둘러보고 움찔했다 나만 한겨울이었다 하와이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한참 더운 한여름 날씨였다 그러니 옷차림이 다를 수밖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팔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간혹 웃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순간적으로 나는 나를 내려다봤다 주렁주렁 오버코트에 내복까지 끼어 입은 모습이 내가 봐도 너무나 우스꽝스러웠다 어떻게든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었다 우선 옷이라도 갈아입어야겠다는 생각에 주위를 둘러봤다 마침 어레스트 룸이라고 쓰인 곳이 보였다 저기 휴게실인가 보구나 저기로 가서 갈아입으면 되겠지 나는 재빨리 휴게실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어딘가 좀 이상했다 칸칸이 문이 달려있고 문 밑으로는 발들이 보였다 이거 뭐하는 곳이지? 휴게실로 착각한 곳은 화장실이었다 외국어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음에도 그때까지 화장실은 WC로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황당할 때가 어찌됐든 우선은 옷을 갈아입는 게 먼저였다 난 빈칸을 찾아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다 그제야 좀 살 것 같았다 하와이 공항에 여기저기가 눈에 들어왔다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난 나는 다시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워싱턴에서 또 한 번 비행기를 갈아타야만 했다 그런데 워싱턴은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이었다 한국 날씨보다도 훨씬 더 추웠다 하와이 날씨에 맞춰 반팔 차림으로 바꿔 입었던 나는 또다시 옷을 겹겹이 껴입는 소동을 벌인 뒤 최종 목적지 플로리다 행기행기에 올랐다 추운가 싶으면 덥고 더운가 싶으면 추운 게 꼭 우리네 인생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마냥 여름이지도 않고 마냥 겨울이지도 않은 게 말이다 춥게 고생을 하고 나면 따뜻한 여름도 만나게 되고 무더운 여름에 지칠 때쯤이면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게 찬바람 싱싱 부는 겨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드디어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음에 무조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플로리다에서는 내리기 전에 날씨부터 살폈다 플로리다의 날씨는 한여름에 띠약배치였다 다행히 이번에는 미디어 옷을 갈아입고 공항에 내릴 수가 있었다 연속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눈의 스무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